아 안녕하세요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함께할 슈퍼주녀 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QPM의 대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셀플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의 별들을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에이팝의 중심 K-POP 아티스트분들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아시아 스타분들을 만날 텐데요 제가 더 떨리고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군다나 오후에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10번째 세일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있고 특별하게 펼쳐질 예정인데요 우선 소셜미디어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 및 아시아권의 아티스트들을 영향으로 측정했고요 이 중에 상위권의 아티스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장르 취지지 않고 다양한 장르별 아티스트를 초대됐고요 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라면 오늘 이렇게 생일 파티가 더욱더 즐거울 것 같아요 네 아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멋진 17년 파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아시아송 페스티벌은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찬 구원 그리고 S27 드림EMC가 주관으로 함께합니다 자 그럼 첫번째 아티스트가 누군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별급 제토나 그레우세이 그리고 멀티아이돌 제아 함께 할게요 네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시아송 페스티벌 아시아송 페스티벌 제1회 때 출연한 분이셨죠? 우리 구아씨가 우리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감동의 맨션 한 줄씩 남는 의미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음 팀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락스페이스입니다 네 어 열정 락커 노브앤과 필리핀 대표하는 어 알코스틱 락밴드 MYMP의 무대 만나볼까요? 네 그리핀 대표하는 어큐스틱 락밴드 MYMP의 감미로운 무대 만나보셨고요 네 그 전에 노브레인의 열정적인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객석을 네 아주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러네요 그런 분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객석을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우리 노브레인 분들이 네 역시 K-락을 대표하는 주자분들답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네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지금 댄스 록 록 록? 락이죠? 록? 록? 록이요? 록 록 락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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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백 록? 레벨 야 록? 이런 ld 이게 아쉽게 됐어요 은혁씨는 스케줄상 어떻게 돼서 스케줄이 다 MC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2007년, 2009년, 2011년에 이렇게 3회를 출연했어요 아무래도 2007년도 기억나고 2009년도 기억나지만 제 생각에는 2011년도에 우리 동일씨가 소녀시대 서현씨랑 주제곡을 불렀거든요 아 맞아요 드림스컴츄라는 주제곡을 세현씨와 함께 이것도 디지털 친구로 내서 음원수익을 저희가 모두 유니셉에 기본드렸어요 200만권 정도 다운이 됐어요 200만권? 200만권이라고요? 태국에서 많이 다운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만큼 2011년 아시아스팅 페스티벌이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아시아스팅 페스티벌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항상 할 때마다 해외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아스팅 페스티벌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슈퍼주니아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아에요 야 아니 은혁씨 방금 전에 이렇게 화면을 만나보면서 되게 반가우셨겠어요 일단 깜짝 놀랐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또 막 지긋지긋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좀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네 자 열 번째 생일을 맞는 아시아스팅 페스티벌 이제 축제도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정말 아쉬우신가 봐요 여러분 저희도 아쉽습니다 축제의 끝을 더욱 달궈 주실 분들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대표 아티스트 네 블록비와 네 네 아오야마 테루마의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그리고 푸비닉과도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더욱 사랑받는 일본 아티스트죠 아오야마 테루마의 무대에 만나보셨습니다 네 무대를 보고 온 사이에 저희 사이에 뭐죠? 예예예 홍콩의 등자기 씨 그렇습니다 네 Hey Jem, how are you doing? Do you have any comments on today's show? I like it very very much 사랑해요 야 아 네 자 그리고 어 궁금한게 있는데 이름이 또 Jem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Jem이라고 예 그 이름이 왜 Jem인지 한번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어 Why is your English name called Jem? 음 My English called Jem Is G-E-M So It stands for Get Everybody Moving 아오 Get Everybody Moving Yeah And that's the purpose of me making music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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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아 J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석이란 뜻도 되지만 G-E-M 해서 Get Everybody Moving 그렇습니다 여러분 Get Everybody Moving 이 뜻이 또 뭐냐면 네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자기가 음악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뭐죠? 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가수들을 다 보셨잖아요 한국에 있는 가수들 중에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하고 싶은 가수가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죄송합니다 Do you have any Korean artists that you want to collaborate with? 음 I'm still 22 years old So I'm still young So Should be still Super Junior But then At the same time I could be very on time So 2PM For me 아 2PM Good So can I collaborate with you two? We'll be very happy t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셨는데 어 다음 무대도 우리 등자기씨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The next group is the hottest group One of the hottest group in Hong Kong Please welcome EXO 엑소보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 말 그대로 대세 아이돌이는 입증하는 우리 엑소 만나보시습니다 어 우리 케이팝의 미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더 밝은 것 같은데요 어 선배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우리 케이팝 후배 가수분들이 어 이렇게 위상을 더 높여주시고 어 이런 신령 있는 후배 가수분들이 어 사랑을 받을 때 어 저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박수 받고 함성 드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아시안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축제회장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제 마지막 한 팀의 공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케이팝의 영원한 별 2PM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열 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어 귀엽고 키도 큰 우리 택연 씨와 크리스 씨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네 네 우리 택연 씨 어떠셨어요? 예 어 저는 정말 이 열기가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땀이 막 나요 그렇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오늘 막내 크리스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요 네 네 일단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MC 이제 이번에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처음 맞게 돼서 네 정말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많이 긴장했었지만 이제 은혜 선배님이랑 택연 선배님 너무 잘 챙겨주셔서 아우 예 네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압재의 힘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큼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이었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별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2014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